네 이번엔 인퍼렌스, 제가 이제 그 스냅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퍼렌스는 뭐냐면 그 스케치업에서 이제 스케치업 처음 접하면 이런 거 이렇게 점들이 딱 이렇게 어떤 포인트나 또는 필요한 이런 선들 위에서 이렇게 자석처럼 딱 붙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걸 이제 그 맥스나 다른 툴들에서 스냅 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걸 스냅 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인퍼렌스, 인퍼렌싱, 인퍼렌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딱딱 붙어 주는 게 뭐 무엇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리진점이 있어요. 0,0,0 점인 오리진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만히 가지고 가면 여기 오리진점 이라고 뜨는데 그럼 여기 오리진점이라고 뜨죠. 원래는. 오리진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포인트가 하나 있죠 엔드포인트 이렇게 보면 엔드포인트, 모서리, 꼭지점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서리라기보다는 꼭지점, 미드포인트. 미드포인트는 중심점을 많이 해요 중심점을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모델링 할 때 중심점을 참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리면 여기서 이제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서 또 그려주죠 그리고 나서 또 라인을 또 중심점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이런 모든 중심점 찾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센터, 센터포인트 이런 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 있냐면 원에 있어요 원, 원하고 아크. 아크에 이렇게 돼 있는 아크에 원이 센터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포인트는 그대로 가져가면 안 나오고 먼저 이 아크나 원에 가져가면 이렇게 센터포인트가 딱 보여요 근데 이게 바로 가져가면 센터포인트가 또 잘 안 돼서 이렇게 가서 이 원에서 잠깐 머무르세요 한 2초 정도 그리고 나서 가면 중심이 잡힙니다 이렇게 센터가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가서 센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센터 네 주로 이제 센터포인트는 뭐 이렇게 선을 그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동이나 로테이트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도 이런 데 가져가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거나 하죠 그래서 센터포인트는 이제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터섹션이라는 포인트인데 인터섹션은 어디에서 주로 있냐면 라인들이 겹쳐 있을 때는 인터섹션이 표시가 안 돼요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은 줄이 만들어지면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라인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엔드포인트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룹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인터섹션이 표시가 돼요 이럴 때는 서로 합쳐지지 않고 겹치는 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섹션은 x 표시고 인터섹션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인터섹션이 표시가 안 된다 보기로는 겹쳐 보이는데 인터섹션이 표시가 안 된다 그거는 겹쳐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라인이랑 이 면이 인터섹션 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죠 근데 이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미세하게나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살짝 띄어 볼게요 살짝 이렇게 띄어 보면 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붙어 보이거든요 근데 가져가 보면 인터섹션이 안 떠요 지금 이거 인터섹션 뜨는 거는 얘 때문에 뜨는 거예요 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해주시고요 특히 좀 헷갈리는 게 인터섹션에서 이 부분이에요 이 두 개 보시면 여기 인터섹션이 될 거 같은데 안 뜨죠 그래서 대충 이쯤에서 놓고 선을 이렇게 막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섹션이 안 뜨면 인터섹션이 교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터섹션이라고 뜨죠 정확하게 x 표시가 떠요 이럴 때는 인터섹션이 맞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조선 그리면 보조선의 특성상 인터섹션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섹션이 확인을 꼭 하시고 보조선에 있어서는 인터섹션 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온 페이스 하고 온 엣지인데 온 페이스는 그 면 위에 있으면 온 페이스라고 떠요 온 페이스 인 그룹이라고 돼 있고 네 여기 보면 이제 온 페이스 온 페이스 온 페이스 온 그룹 인 그룹은 그룹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이 그룹 그룹 안에 있는 면의 온 페이스다 그래서 온 페이스에서 좀 이제 보실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 같은 경우는 예 같은 경우는 이 면을 뒤로 밀어 볼게요 여기서 온 페이스가 뜨면 이 뒷면이랑 맞닿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온 페이스 뚫고 나오면 온 페이스가 아니죠 이렇게 온 페이스 이때 클릭을 하면 뚫려요 온 페이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온 페이스 온 엣지는 뭐냐면 라인 위에 있던 뜻이 온 엣지 보면 온 엣지 여기도 온 엣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엣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고 온 엣지랑 뭐 이런 부분 알았다면 프롬 포인트는 뭐냐면 프롬 포인트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데서 요렇게 연장선이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미드 포인트에서 요렇게 빼 왔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요렇게 빼오고 여기다가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뺐어요 그럼 이렇게 프롬 포인트라고 뜨죠 프롬 포인트는 프롬 포인트는 지금 두 개의 포인트에서 이 점이 왔어요 그렇죠? 뭐냐면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에서 두 개가 와가지고 어떤 그 인퍼런스 지점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걸 프롬 포인트라고 합니다 프롬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여기 점에서 이렇게 프롬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프롬 포인트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알아둘만한 것이 이제 패럴 투 엣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클릭하고 이 라인 이 라인을 살짝 한번 이렇게 그 지나간 다음에 그 얘랑 연장될 수 있는 선 방향으로 나가면 보라색, 핑크색 라인이 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평행하는 선을 그려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옆에다가 또 라인을 그릴 때 좀 전에 이 한번 이렇게 지정해 줬던 선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줘요 얘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얘하고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한 1-2초 정도 이 선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 얘하고 평행인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퍼펜디큘러 투 엣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또 지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얘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수직이 돼요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 평행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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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패럴 투 엣지고 지금 한 게 퍼펜디큘러 투 엣지죠 수직으로 선을 그릴 수 있다 뭐 어쨌든 두 개가 두 개가 그 서로 어떤 같은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이때 화살표키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이게 고정이 돼요 근데 또 이쪽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또 한 번 누르면 이쪽 수직으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평행을 하나 지정을 하면 이거에 수직으로 되는 방향도 같이 지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면서 그냥 이걸 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퍼펜디큘러 퍼펜디큘러랑 8r2 엣지를 봤는데 그거랑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지금 저는 프리퍼런스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이 드로잉에 디스플레이 크로스 엘스라는 걸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축에 포인트가 이렇게 같이 표시가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화살표 키를 이용하면 되게 좋아요 화살표 키를 이용하시면 뭐 무브나 지금처럼 그림 그리는 상황에서 화살표 키 이제 왼쪽 방향은 녹색이고요 오른쪽 방향은 빨간색 그 다음에 위쪽은 Z축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 아까 지정했던 선들의 어떤 평행선과 또는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라인을 그리거나 움직이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동을 하실 때 뭐 화살표 키도 있지만 쉬프트 키 누르시면 좀 다 돼요 그러니까 쉬프트 키는 만약에 제가 빨간색 축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눌러주면 굵은 선으로 변하죠 움직이는 선이 그래서 이러면 락이 걸리는 거예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또 마찬가지 위쪽으로 갈 때 락 네 마찬가지죠 녹색 방향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선을 하나 그렸어요 이 선 기준이 되는 선이 그려져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가고 있었다 쉬프트 키를 누르면 이 선의 기준으로 역시 갑니다 아래 방향 화살표 키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쉬프트 키랑 화살표 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뭐 특별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은 그냥 쉬프트 키 눌러서 사용하면 되고 아니면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화살표 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값을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로테이트랑 좀 더 같이 알아보시면 좋은데 제가 어떤 오브젝트들을 제가 어떤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를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면을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하고 싶다 이 면을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가져가서 돌리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릴 때 자 여기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편한게 쉬프트 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 아래 방향 화살표 키를 누를게요 아래 방향을 눌러주면 얘랑 고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 그대로를 여기 가져와서 클릭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를 그릴 때 아크 툴로 아크를 그릴 때 이런 게 있죠 여기서 클릭하면 탄젠트 이렇게 맞춰주는 거 탄젠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크에서 아크로 연결될 때 또 아크가 아니라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이렇게 탄젠트를 맞춰서 라인을 그려주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만들 때도 또 이런 기능이 있죠 여기서 아크에서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보라색이 될 때가 있어요 탄젠트 툴 엣지 이러면은 이 정확하게 모서리를 깎아 주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브나 이동 같은 거 할 때 이런 인퍼런스를 잘 알고 있으면 무브 같은 거 할 때 꼭 오브젝트 내부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옮기실 필요가 이럴 수도 있지만 인퍼런스를 잘 알면 이런 부분에서 여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다른데 두고도 이동할 수가 있고 기준을 다른데 두고 로테이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모델링에 있어서 좀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